모아의 친구랑 함께해볼까요? together 모아의 여러분! 1, 2, 3, 2, 3. 스몰어봇을이! 오늘은 새로운 코너가 시작됩니다! 스몰어봇을이 together desenvolvendo 베푸트여덟 략하고 하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의미 우리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의 첫 번째 코난 바로 밸런스 감각이 중요한 두 가지 게임을 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밸런스 퀴즈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보여주세요. 암호의 유학 사회 위대한 카리스마 인식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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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먼저 팀 별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이식코로! 오케이. Give me give me more Give me more 아 잠시만요. Give me give me more Give me give me more 아마 유아크 샷토치구! 만약 두 명 간 팀이야?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 스타트! 오케이 벙규 형! 도르맹이! 오 잠깐만. 보여줘 보여줘. Give me give me more Give me give me more 이게 신발 때문에 생각보다 중심 잡기 힘든가 보다. 아닌가? 자 문제 내주세요. 야 잠시만 어려운데? 해요? 아 이 형 때문에 어려워. 오케이. 아니지 인수분해해. 마이너스 1로 더하면 돼. 2천 마이너스 1로 더하면 되잖아. 그러네. 2천 4천. 아 어어 아 어어 아 아 아 아 мало 뭐 그 차트 팀. 아 만사. 그러네. 후원 아하 겟 다워봄아니ğini 야빰이 연주사 2019년 8월 22일 역시 한 번에 맞춰 에스테릭! 이지! 아마유아쿠사토 이가카르타카리스마이시고로 아마유아쿠사토 오 예 형! 형도! 형도! 새로 오냐면 새로 오네요 예아 원인 원인 나 묵은 잘못 이해했어 나 알파벳 다 세고 있었어 자 생각보다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자 제가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좋아 한 발짝 더 와 형이 이기면 세리머니 해야 해 1부터 9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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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지고로 아! 아! 아마유아쿠사토 3번 개구리 아니네 니가카르타카리스마 에스테릭 팀 아니야 오리 4번 알이 2개여서 캥거루 2개여서 캥거루 2개여서 나 이런거 모르는데 미가카르타 카리스마 에스테릭 팀 발사이즈 어? 왜? 딱 보면 대충 250 원조리에서 곱하기 하면 되시기 합친거 아니야? 잠시만 이게 보니까 일본 사이즈랑 한국 사이즈가 다른가봐요 그쵸? 아 아 그쵸? 나 나 그래서 한 번 한 번 그 어떤 분이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280 하니깐 놀라더라구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왔을 때 시작해주세요 오 얘 중심 잘 잡는다 떨어지면 0점인거 알죠? 오케이 뭔 감정 중 성을 해당하는 건데 연장! 니가 잘했다 카리스마 있어 화이트 캥니카이가 있다 역시 날 너무 좋아해 이건 좀 기분이 좋다 다 강태현 강태현 강 강 아 나 깼어 강태현 오 오 나이스 박자 가자 가자 형 할래? 아니 너 해 너 해 하지만 세레멀이에 참을 수는 없었어 인정 감정표현은 참을 수 없지 게임에서 어 어 범규 아니 28로 아니 아마 유아프 4초치 니가 가렸따 가리스마 28로 always need always need always need 아니 이렇게 어딨어요 이거 얘기 안 해도 돼 어떻게 해? 엄마 감정 뭐야 아마 유아프 자초팀 always need 아 이미 나 맞혔어 그냥 0점이요 오 내려가 잘가 세레머니 하는 게 좋은 거네 그래 세레머니 하는 게 중요하지 세레머니가 좋긴 해 세레머니 세레머니가 제일 중요해 세레머니가 제일 중요해 내가 잘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forty-one 시켜주면 빨라 지금 세레머니 chose 세레머니 이제ion See theadow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